오늘의 겉쎄 K송으로 KCM의 은영이에게 듣고 왔습니다. 나 땡땡을 그대 위에 다 드릴 거예요.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일생이었습니다. 어? 박은영님이 오셨네? 아이고 깜짝이야 은영이가 바로 저예요 하셨어요. 어머 여기도 은영이가 있었네. 제가 은영이라니까요. 박은영님 진짜 은영이가 오셨어. 그리고 고도인님께서는 일쑤 정부미님께서는 불로장생을 아 그래 나 불로장생을 그대에게 드릴 거야. 어 내 스타일이야. 그리고 인교지님께서 인교지님 참여하시네요. You know what I'm saying? 진짜 이렇게 말장난 하실 거예요.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. 남원에서 지금 촬영 끝내고 이제 막 출석 체크하신 인교진 씨 촬영 잘하셨나 모르겠네요. 참 멀리 또 다니십니다. 그래도 멀리서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열어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